한글자막 by 한효정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남으로 영원히 죽을 수 밖에 없는 저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사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깨달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참 행복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2013년 하늘의 보고를 체험하라는 원단 메시지를 주시고 매주의 강단 메시지를 통하여 응답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12월 한 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회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하실 역사를 기대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여기 우리 코람데오 청년 선교회로 불러주셔서 이 청년의 때의 복음을 알도록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코람데오 청년 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되 다른 것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 복음을 참으로 누리며 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천명의 제자가 서도록 부흥토록 하시고 전 세계를 복음으로 선동하고 개혁하는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여기 세우신 우리 오경석 목사님과 시문하 전도사님께 최고의 오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대연토록 하사 모든 만남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죽은 영혼들이 다 살아나며 제자로 양육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헌신하시는 위원장님과 중직자를 비롯 모든 청년 직분자들이 피니시 스트롱하게 하시고 새로이 직분 받는 청년들이 부르심과 보내심의 이유를 깨달아 영적 후추파의 정신을 가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만드사 하나님의 말씀을 1.1액도 빼지 않고 마음의 중심으로 받게 하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시고 말씀의 깊은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기까지 영적 성장이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권세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간 줄 믿사오며 이 시간 최고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로마서 3장 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청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드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불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없는가 한과 같으므라 우리가 알거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놓다 하신 것들 부처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하리라 모든 믿는 자에게 지치는 하나님의 의의 차별에 넘는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의 예상에 있는 풍경으로 말리야마 하나님의 의으로 갑없이 불과한 신을 얻는 자 배움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요.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말씀이 지속적으로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부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답을 가지시고 오늘 예배를 들으시고 그 답에 맞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믿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진심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는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쁜 곳에 꿈을 덮죠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성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쁜 곳에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쁜 곳에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쁜 곳에 꿈을 던져 나 혼자 개인이 온 것 같지만 그러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불렀다.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어디에 가나 그곳에 나를 부르심의 이유가 있다. 그럼 다른 의미로 뭐라고 말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획이 있다. 그 답을 가지고 이번 주는 시작하는 겁니다. 내 가는 현장에 내 가는 가정에 내가 만나는 만남에 내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뭐라? 그곳에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 그곳에서 나는 뭘 찾겠다? 하나님의 교획을 찾겠다. 하나님이 주무시다고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오기 싫은데 억지로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 집어넣어 가지고 그러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 희한하다니까.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제가 무당을 전도하러 갔는데 무당이 얘기를 다 듣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알아듣겠다. 그런데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가장 친한 어릴 때 다섯 살 때부터 친한 친구였다. 친한 친구가 교회에 다닌다. 그 친구가 일곱 살 때 나를 크리스마스에서 데리고 갔는데 시골이라 동산 위에 교회가 있었다. 12월 23일 그때는 왜 이렇게 눈이 많은데 너무 추웠고 눈이 많아가지고 손을 잡고 막 불필도 없어가지고 전등에 비춰서 가서 예배 참석하면 초콜릿도 주고 초코파이도 주고 했기 때문에 그거 받으러 친구랑 손잡고 갔는데 그 무당이 하는 말이요. 벌금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 그 앞에 들어가질 못하겠더래요. 시골교회에는 이렇게 문이 있거든 그 문 앞에 들어가서 교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을 못 넘어서겠더래요. 자기가 십자가를 보는 순간 거기를 지나가면 자기 그 무당 얘기입니다. 무슨 광선이 있어가지고 자기 다리가 잘릴 것 같더라. 못 들어가고 문 앞에 서가지고 두 시간 기다리고 초콜릿 들고서 추위에 덜달달달달달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혼자 일곱살짜리가 깜깜한 밤에 내려가겠습니까? 아니면 들어가면 죽을 것 같고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 교회는 나랑 맞지 않구나 그렇게 느꼈대요. 그러면서 나는 됐으니까 나는 됐으니까 나는 도저히 안 되니까 나가달라고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오면 한 달 동안 고생한다고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올 때 막 광선이 지나가듯이 이건 내가 통과하면 미션 임파샵을 띠띠띠띠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들어왔잖아요. 세상이 그렇다니까 아무나 오는 게 아니요. 하나님 불렀어요.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됐냐 만세전부터 불렀고 시간표 때라 불러서 으롭도 하고 하나님께서 영광도 줄 거고 막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약속해놨다고 그러니까 그냥 부른 것이 아니야. 내가 그냥 불렀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삶에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그냥 주셨다 생각하면 여러분 달란트가 의미가 없어진다니까 여러분 직장을 그냥 주셨다 직장에 의미가 없어져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보시니까 뭐요? 보내시기 위해서 불렀다. 이 보내심 보내심의 의미가 뭐냐 아포스라 그래요. 사도란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아포스톨로스라 그래 즉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야 여러분들이 뭘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 어떻게 보내심을 받았냐? 뭐로? 하나님의 대사로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뭐냐? 정체성이에요. 이걸 못 깨달으면 그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라니까 대사를 그냥 보냅니까? 개나 소나 보냅니까? 나 대신 걔를 야 넌 내 대신 안 그래 안 그래 정말 중요한 사람을 내 대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는요 선택해서 부른 거라니까 여러분 뭐 했다? 선택해서 불러서 어디에? 그 현장에 보내놨다. 여러분 누구다? 하나님의 대사다. 뭔 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다닐 못 깨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과 뭐요? 사람 사이의 화목견. 화목의 직분을 가진 대사다.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대사예요. 하나님 대신 갔으니까. 여러분 인간 대신 갔으면 인간의 일을 해야 될 건데 하나님 대신에 갔어. 하나님의 대신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대사가 누구다? 나다. 그러면 직장에서 내 직장에 있어야 될 의미, 이유. 뭐라고요? 일하기 위해서. 상속자에서 찬양의 아빠가 뭐라고 합니까? 안보나? 회사에서 잘리고 나더니 뭐라고 말해요? 나의 주업은 아빠입니다. 나의 부업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업은 뭐라고?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주, 부가 바뀌면 상황에 자꾸 갈등하게 된다니까. 주, 부가 바뀌면 내가 뭘 하고 살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라. 뭐라?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해 만드는 하나님의 대사다. 대사가 가서요. 대통령 허락 없이 고개 숙이고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김정일, 북방 장관 이렇게 나왔을 때 인사할 때 딱 서가지고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 신문에 딱 나가지고 대단하다 고개 숙이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야. 어디가서 세상에 비굴하게 살지마.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돼.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대사인데 까짓건 맨날 없으면 안 먹어. 먹지마. 비굴하게 한 입 줘. 이런 사람 서로가서 살지 말라고. 아니 얻어먹어도 당당하게 사달라 그래. 나중에 내가 갚을 거니까. 그래야지. 우리는 대사야 대사. 대사가 고개 숙이면 하나님의 고개 숙이는 거야. 절대. 딱! 대사다! 직장도 할 때 쾅 문 열고 들어가. 말단 사원이지만. 까짓건. 그래 너 미쳤냐? 예! 난 미쳤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난 미쳤다고. 당당하게 살아요. 세상은. 그게 우리라니까 글쎄. 정말 미친 듯이 살아가세요. 이 세상에. 우리는 이 세상을 보고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돈 앞에 무릎 꿇고 사람 앞에 무릎 꿇고 권세 앞에 무릎 꿇고 직분 앞에 무릎 꿇어야 되지. 우리는 그런가 필요 없잖아요. 안 주면 안 받으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살아가면 돼. 그게 무서운 사람이야. 훨씬 무섭다.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대사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하시겠다? 내가 너와 뭐하겠다? 함께하겠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도하게 만들겠다. 너를 통해서 모든 귀신을 떼어주는 권능이 있게 하겠다. 이게 보낸받은 사람에게 준 특권이에요. 특권. 보낸받은 것을 깨닫지 못하면 네가 나타나지 않아. 하나님의 함께 있음 못 누리고. 뭐요? 내가 전도할 이유도 못 깨닫고. 하나님의 나타난 권능도 안 나타나. 아무리 귀신을 내어 쫓아도 안 쫓아져. 왜? 쫓아낼 이유가 없는데. 그래. 불신앙 잡기 계속 뭐 한다고요? 갈등한다. 보내시려고 합니다. 보낸 받은. 그래서 불렀다. 나를. 딱 답을 가지고 이번 주에 살길 바랍니다.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뭐했다? 책임지시는. 예수. 아니 말씀 들었는데 너무 힘이 나지 않습니까? 이번 주? 나 막 너무 뒤에서. 아멘 아멘. 얼마나 소리를 크게 했더니 목소리가 신경 쓰이나봐. 아멘. 이건 다 내 거야. 이번 주는 나 이렇게 살 거야. 책임지시는. 하나님. 뭐 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뭐요? 모든 것을. 뭐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우를 그라면. 뭐 하겠다? 모든 것 더 해주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 티가 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한번 느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느껴보라니까. 오늘 어떤 자매가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해. 어느 날 내가 그리스로를 깨닫지 못했는데 그렇게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졌는데 어느 날 자기 옆에서 막 메시지 시간에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발작을 일으켰대. 한번 유명하게 있었어. 우리 교회 지금 얼마 되지 전에. 그 자기 옆에 옆에 자리가.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전사님 두 분이 와서 딱 손을 잡고 주세요. 그래서 또 기도하더래요. 그랬더니 그 슈욱. 자기 마음속에 믿음이 확 꼬이자. 그렇구나. 진짜구나. 이거 실체구나. 그 다음부터는요. 메시지 들 때마다 눈물이 난대. 하나님 은혜를 주자 가지고. 볼 때마다. 아무 것이 두렵지 않대.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다. 다 해결됩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티가 난다니까. 그냥 그냥 이렇게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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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 않아. 하나님은 무슨 깔짝깔짝 하십니까? 깔짝깔짝하면 우리 사람이나 해. 이렇게 내가 주게 떨어라. 이렇게 주게 떨어라. 이렇게 사단 짓이야. 사단 짓. 이렇게 먹을 거 쫓아다니면. 야. 명예 줄게. 명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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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너 내 말 들어. 이렇게 사단 짓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안 줘. 퍽 줘버려. 로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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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로또지. 일반 로또가 말하는 적 없어 난. 영쪽 로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그리스도인 거 보여줄게. 내가 하나님인 거 보여줄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뭐해라. 먼저 모든 짐. 모든 것 더 해주는 건 뭐. 먼저부터. 먼저 그의 나라 그 이를 구하라. 그것만 하면 돼요. 한번 해보라고. 해본 사람이. 증인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정은주 단임 목사님께서. 청년 회장 출신이야. 청년 회장 이후에 망하지 않을까. 79년 11월달이 청년 회장 되는 날이야.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청년회 때 우리 단임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청년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 그래서 똑같은 청년회. 내가 또 내가 그 청년을 그었을 때 이렇게 성공했네. 청년들은 뭐하냐 이 말이야 지금. 똑같이 너희들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증인 여기 자리에 서있잖아요. 제가 그 자리에서 아멘 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어. 또 여기에서 누군가는 아멘 하고 이 자리에 올라올 거야. 믿는대로 될지 하다. 아멘 몇 명이야. 두 번째 뭐해요. 모든 것 다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더 하실 거니까 지금부터 할 건 뭐 밖에 없다. 믿고 도전해라. 믿음으로 도전해라. 아니 엄청 도전하세요. 하나님께. 마음속에 갑자기 나이가 직장 그만두게 됐어. 까짓 것 그만둬버려. 그리고 뭐해요. 창업하세요. 젊을 때 창업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니 고생을 해도 젊을 때 하는 게 낫다니까. 하다 보면 길이 생겨요. 그러한 도전이 뭐가 없는 거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까짓 거. 내가 뭐지. 유학 가겠다는 사람은 미국 가서요. 이미 가서 거기서 도전하면 어떻게든 길이 생깁니다. 가기 전에 가야 되는 거 말해야 되는 거 고민 수없이 하고 맨날 갈등하고 있으면 될 일도 안돼 까짓 거 가봐. 가보면 만나면 주시겠지. 안되면 돌아오면 될 거 까짓 거. 비행기 값은 알아서 해. 빈데스가. 이러면 안 그렇습니까. 아니 인생 수업을 해야 된다. 값을 치러야 된다.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미리 치러온 것이 빠르다니까. 인생에서 내 삶을 한번 꺾어보는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믿고 도전하라. 청년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에요. 그러면서요. 믿고 도전하기 위해서 뭐해라. 지금부터.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니까 첫 번째는 뭐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되더라.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에요. 말씀과 기도에. 이상하게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되고 말씀이 듣는 자리에 있게 되고 내가. 그 다음에 부터 뭐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아 내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답이 내려져요. 전도 되어지니까 뭐해요. 그 다음부터는 헌신하게 돼요. 이게 책임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들의 시간표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시간표에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아직 말씀 기도도 아직 안되는데 아직. 진짜 좀 회개해라.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문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니까. 아니 책임져야 그 다음부터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안 뛰고 깔짝깔짝 하고 있으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세 칸. 하나 둘 세 칸. 우리 아이가 다섯 살 때 세 칸. 세 칸 별거 안되잖아. 여기서 얘기야. 아빠가 서서 뛰어라. 아빠가 잡는다. 뛰면 된다. 절대 못 뛰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확 밀어버렸어. 지나갔다가 확 밀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뛰었어. 내가 안 왔어. 그 다음부터는 열 칸도 뛰어요. 무조건 뛴다니까. 그 다음부터는 누구 책임이야. 아빠 책임. 그게 약간 다쳤다. 엄청 짜졌네. 아빠는 뭐 하냐고. 그것도 못 잡냐고. 어? 바보 아니냐고 막. 이딴 식이야. 왜? 자기가 뛰었는데 왜 못 잡냐는 거야. 자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능력 있는 아빠도 이런데. 그럼 뭔가 뛰어야지. 어떤 거 뛰어야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걸 한 번도 일생 안 해봐. 믿고 강구하고 도전을 안 해봐.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글쎄. 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 앞에 믿고 그 교하는 데부터 시작하세요. 내가 다른 것 말고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표 들어가겠다. 하나님 말씀의 시간표 들어갔다. 말씀에 올인하고 기도에 올인해 보겠다. 정말 잡생하지 말고 내 기도 시간에 들어가 보겠다. 내일 기도 시간 9시입니다. 한번 보겠어요. 9시 기도에 여러분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저녁 9시 안 합니까? 9시 30분이라네요. 9시까지 와서 찬양하고 30분 더 기도하면 돼. 자. 여기 있는 사람. 기도 자리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결론. 뭐 어떡해요?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정신이 있다. 뭐요? 후추파다. 후추파. 우리 목사님께서 경상도 사투리라 후추파. 후추파. 해가지고 나는 발음을 정확히 몰랐어요. 후추파에요. 후추파. 후트파. 유대인의 정신이 유대인의 정신. 무슨 뜻이냐. 뭐요? 주제 넘는. 당돌한. 뻔뻔함. 그래서 뭐하라고? 적극성을 가지고. 적극성을 가지고. 뭐요? 무모하리만큼. 도전을 시작해라. 이게 후추파 정신이야. 왜 이 정신이 뛰어나라고 말하냐. 유태인들이 이 정신 가지고 창업을 시작합니다. 자기 걸 가지고 무조건 창업하는 거예요. 가서 실패할 줄 알면서도 창업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실패. 100% 실패했는데 95%는 실패고 5% 그거 5% 바라고 하겠다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 실패한 경험을 훨씬 인정합니다. 적극성을 가지고. 자. 이번 주에 뭐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 생명의 대사니까. 생명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지 못하는 새로운 비밀한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로 도전하고 말씀으로 도전하고 전도로 도전할 수 있는 응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오직 믿음이다.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가라. 믿음으로. 믿음으로 가기 전에 뭐부터 알아라? 이 세상부터 알아라. 세상은 어떤 세상이다? 죄에 저주하려 있다. 죄에 저주하려 있는 세상입니다. 로마서는요. 복음을 설명하네요. 복음을. 복음을 만나기 전에 로마서 2장 3장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냐.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이 뭐? 죄 속에 있다. 한 사람도 벗어날 수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저주하려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요. 저주하려 있다는 것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도전해야 됩니다. 저주하려 있으니 그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저주하려 있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 원죄 때문이다. 처음부터. 저주하려 있는 것이다. 처음부터. 날 때부터. 저주하려 했기 때문에 뭐 하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오늘 말씀 속에 있잖아요. 깨닫지 못해요. 왜? 하나님 떠났으니까. 영이 죽어버렸어요. 깨닫지 못하죠. 당연히 떠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나도 정확하다니까 지금. 두 번째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는 집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 11.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너무나도 정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 그것이 사단이요. 사단의 자녀 됐다니까. 그러니 찾지도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죠. 사단이 원하는 건데. 너무나도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돼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죄악 속에 빠져요. 날 때부터 이런 세상이라고. 여러분들이 이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부럽잖아 지금. 이 세상에 가진 것이 부럽고 이 세상의 명예가 부럽고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눈을 바꾸세요. 뭐다? 저주 아래에 있구나. 그래서 이 세상이 저주 아래에 있어서 저주 아래에 있는 죄악된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요. 제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보니까 뭐요? 거짓말이에요. 속인다니까. 13절에서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가는 세상이 이렇다니까. 내 말입니까? 성경입니까? 그러니까 가기 전에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로를 말합니까? 지금 말하잖아요. 뭐요? 거짓말과 속임이 있다. 그 다음에 뭐요? 독사의 독이 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해봤잖아요. 이상해. 나를 미용할 이유가 없어.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자기한테 무슨 손해를 끼쳐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 와서 내가 나쁜 짓을 합니까? 나쁜 것을 배웁니까? 그런데요. 독을. 독. 독.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안 해도 될 말 억지로 독을 쏜다고 가슴에 맺히는 말들 이 세상 사람들이 희한해요. 희한해. 그냥 칭찬해 주고 인정해 줬는데 절대 그러지 못해. 자기보다 못하면 너는 그것밖에 안 되냐? 어디서 배운 게 하루 종일 기분 나빠. 그 한마디에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고요. 뭐하도록? 분노하도록. 그것이 누구한테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 줘요.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을 주는데 괴로움을 당한 사람은 괴로움을 줘요. 나한테 독을 자꾸 내버린다. 그 사람 뭐가 있는 것이다? 독으로 당한 사람이야. 상처가 많은 사람이야. 독사의 독을. 그 사람을 보면 아,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 맞구나. 그럴 수밖에 없겠지라고 넘어가야지. 같이 독을 뿐면서. 그럴 필요 없어. 똑같은 사람 된다고. 똑같은 사람 된다니까. 독사에 독을 하니까 뭐해요? 막 시기 분노 나와서 저주하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너무 당해. 너무 막. 우리 과장님 얼굴 떠오르지 않아 막. 우리 대리님 얼굴 떠오르고 막. 나 옛날에 제가 직장 다니고 과장님이. 이상하게 나 교회 가는 것만. 나 열심히 이틀 동안 밤새고 일하고 수요일부터는 청년 회장인데 어떻게 해요. 말단 사원인데. 수요 예배 때 안 가면 되겠어요? 그날부터 계속 어떤 곳에 있었냐면 수요 찬양 인도도 했었다고. 어떻게 가야지. 청년 회장이 수요 예배 빠지면 되겠어? 가긴 가야 되겠고 과장은 싫어하고. 막 쳐다보고 있고. 별로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나 예배 가야 되겠습니다. 저 눈빛을 보고는 갈 수 없습니다. 4개월 전에. 4개월 채 되기 전에 잘렸습니다. 누가 잘렸게요? 내가 잘리면 간증하겠어 내가? 악독과 저주. 저주 받은 거 반사. 이러면 돼요. 그건 내 거 안 받으면 된다니까. 그 눈빛에 막. 분위기가 내가 가야 될 분위기가 아니니. 대니 막. 갈등할 필요 없어. 그 악독은 세상에 속해져 있는 사람의 주특기야. 조그만 건소가 되면 우리 막 괴롭히려고 그래. 거기에 속지 않으면 돼요. 뭐예요? 반사. 계속 반사. 눈빛을 쫙 쳐다보면 반사.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피 흘리는데. 빠른 발. 이상해요. 남을 죽이는 것은 절대 빨라요.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진짜 타고난 욕. 욕하면 되게 정감 있지 않아요? 욕 들어보세요. 정감 있는가. 계속 빠른 발. 막 이익과 쾌락 앞에 막 빠른 발. 뭔가 조금 소등만 되면 막 빨리 걸어가. 이게 세상이다라고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똑같이 발맞춰 가다보면 똑같이 살아야 돼. 뭐. 맨날 거짓말하고 속이고 안착해야 되고.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 성령은 안에 계시고. 성령은 역사하시고. 성령은 살아서 움직이시고. 말씀은 자꾸 귀에 들리고. 거짓말하고 살아야 되고. 미치는 거야. 귀에 앉아가지고 더 죽는다. 빨리 포기해버려. 이 세상. 하나님 주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더 높여 주실 거예요. 아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데요. 아니. 게이들 중에서도 올라가서 거기서 주연하는데 까짓 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게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높이시면 들어서 옮기시면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 타고 올라가면 그 사람이 무너지면 다 나도 무너져야 돼. 그러니까 빨리 답을 내려 빨리. 처음부터. 나는 뭐로? 하나님의 힘으로 성공하겠다. 네. 이 답.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결과는. 오늘 말씀 나와 있잖아요. 16절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뭐라고요? 파멸과 고생이다. 아니.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따라가는 이 세상에는 이게 계속 파멸과 고생이 있어요. 왜?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면 뭐 하지 않아요. 평강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성공할수록 평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단 직원에. 그. 조금씩 올라가 봐. 아니 올라가 보라니까. 부장만 대보세요. 이제 당장 뭐요? 명태 생각해야 돼요. 말단 사원은 명태 생각 안 하잖아. 그때가 좋은 거야. 시작해서 부장되면 임원은 되기 어렵습니다. 임원은 대부분 뭐요? 혈족이요. 혈족. 정해져 있다니까. 그러면 빨리 부장돼 봐. 뭐 한다는 거야? 빨리 잘린다. 세상에 평강 없어요. 사장들? 사장들 평안할 것 같아요? 사장들 다라빵 한번 가보세요. 하루하루가 어떻게 사는지. 월급 주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여기 사업하는 사람들 있잖아. 한번 만나봐서 얘기해 보세요. 한 달이 일주일 같아. 금방 금방 와. 봉투봉투 열렸는데 월급 달라고 말은 안 하는데 눈빛은 자꾸 보내고. 미칩니다. 그냥. 그냥 적당히 이렇게 벌어서 헌신할 만큼 헌신하고 이렇게 사는 게 나을 줄 몰라. 아니면 과감하게 까지건 나 월급 주는 사람 되라고. 나한테도 스스로 월급 줘.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포장마차가 낫다. 내 사업하는 게 낫다고. 직장 아무리 열심히 다진 사람보다 내 사업하는 게 나아. 까지껏 도전해보라. 밑에 가서 뭐요. 장사하는 것부터 배워가지고 하시라고. 평강 없어요. 평강 없어. 예수 믿기 전에 복음 안에서 만나서 성공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평강 없다. 그 답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뭐요. 하나님의 의로 뭘 주셨다. 오직 믿음이라는 법을 주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오직 믿음의 법. 그런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로 보내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 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그렇죠. 믿음의 법인데 그냥 믿음의 법입니까. 예수 그리스로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로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로는 뭐예요. 율법과 뭐예요. 선지자의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이다.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을 머리를 꺾으실 여자의 후손으로 출애국기 3장 18절에 뭐예요. 희생제물로 말씀 속에 있잖아요. 뭐예요. 대성물이다. 한 소리야. 대성물로 오셨다. 그러면서 그가 뭐예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임마녀를 하겠다. 다른 말로 뭐예요. 그 그리스도가 함께 하겠다. 함께 한다는 증거로 어떻게 됐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지금 임하였다. 누구로 구원자로 그분이 예수다. 그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하기만 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예요. 고백만 하면 그는 우리의 뭐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되실 것이다. 네.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말 속에 있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가 지어서 한 말입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요. 누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말대로 뭐가 되셨다.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것을 뭐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 믿기만 하면 뭐해서 이 세상의 저주에서 뭐할 수 있다. 고산할 수 있다.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믿음은 뭐하냐. 라고 나에게 물으신다면 그 믿음 또한 내가 믿느니 안 믿느니 말하기 전에 뭐다. 갑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이상하죠.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게 너무나도 내 삶 같고 내가 당연히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게 당연한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자매가 눈물을 흘리면서요. 전도하고 싶은 자매가 있는 친구가 있는데 막 하늘에서 눈물을 흘리는데 내가 얼마나 예뻐 보는지 막 안아주고 싶더라고. 이 아이가 자기도 이제 믿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주위의 친구들 고생하고 막 방황하는 친구들 보니까 막 가슴이 메어져가지고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와서 줄줄줄 우는 거예요. 줄줄 우는 거. 여러분 지금 오래된 신자 어느 날부터 나의 마음속에 감격이 없고 어느 날부터 나의 맨덜리즘에 빠져서 그냥 그런 것 같다. 그런 것 같다고 곱게 끊어들고 있는 기존 신자들 정신 차려라. 우리가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꾸 만지지 마세요. 하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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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다니. 뭐가 문제죠? 이거 끄시고 마이크로 바꾸세요. 그래서 은혜다. 은혜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어느 날 그 은혜를 잃어버린 거 아닌가. 하나님의 그 감격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그리스도 깨닫고 막 감격해 하고 있는데. 안다 뭐. 똑같은 그리스도.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에 속해 살지 말고 오직 믿음의 법 아래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살면 되는데요. 지금부터 이렇게 사세요. 믿음의 법을 깨달은 자의 삶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부터 뭐 하지 마라. 판단 정죄치 마라. 판단 정죄치 않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보금은 살리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지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하지 마세요. 보금은 살리는 거예요. 인정해주면 돼요. 누구든지 가서 살려내세요. 두 번째 어떤 사람. 회개의 자리에 오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방법에 믿음의 삶을 순종하는 삶의 특징은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삶이 됩니까? 회개하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집, 교만, 자기중식적. 삶을 버리고 뭐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왜 회개 안 합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야. 맞죠? 나 열심히 살았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하루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 그래서 고집, 교만, 자기중심적인 거 버리고 뭐하라? 회개의 자리로. 여러분 이 시간에 와서 앉아서요. 조금만 눈 감고 하나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일주일 동안 어땠는지 돌아보시고 회개의 자리로 오세요.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뭐요? 썩지 않는 썩지 않는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영적인 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영적인 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썩을 것을 서론적인 것. 서론적인 것 아니에요. 우리는 본론의 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을 것 구하지 마. 돈, 명예. 이 세상은요. 네 가지로 판단하니까 사람을. 자 여러분 어떤 판단을 받는지 한번 봅시다. 첫번째 돈이 있냐. 돈 있는 사람 손 들어봤어요. 우리나라에서 현금 40억. 부동산 말고 현금 40억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지 부자다. 웬만큼 산다. 라고 얘기한답니다. 자. 현금 40억 있다. 손 들어봐. 자. 없구나. 그러면 루저예요. 자. 두번째. 백이 있어야 돼. 할아버지부터 있는 백. 아버지 정도 갖고는 안 돼. 할아버지부터 무엇인가 장관급 이상의 백이 있어야 돼. 자. 할아버지부터 나는 대를 이용 백이 있다. 자. 두번째 명예에서도 루저. 자. 그 백도 없고. 세번째. 지식 있어야 돼. 지식. 우리나라 요즘 지식 정도는 어느 정도 급이냐. 해외 박사는 축에도 못 끼어요. 어. 박사되서 교수급 정도 돼야지 돼. 자. 나는 지금 해외 박사학위를 딴 교수급의 어떤 굉장한 리더를 가지고 있다. 아. 그러면 지식에서도. 그죠. 이것저것 다 없다. 대신 예쁘면 돼. 자. 어. 자판기를 홀릴 만큼. 어. 자판기를 홀릴 만큼. 외모가. 자판기가 막 음료수를 내주는 것만큼 외모가 된다. 아. 외모로서도 루저고. 이 세상에 볼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세상은 이 네 가지로 판단한다니까. 글쎄. 여러분 여기에 맞춰서 살려고 하지 말라고. 얼굴 깎고 봐. 자꾸 할 필요 없어. 자꾸 깎을수록 더 고생한다. 썩지 않는 것을 구하는 삶 되길 주님으로 충원합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그래야 뭐요. 영적 웃었으니. 영적 우선순위가 되는 여러분들의 얘기를 바랍니다. 세 번. 네 번째 뭐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이기적 욕망에서 벗어나는 삶이에요. 크게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은 뭐요. 이기적인 욕망을 벗어날 수 있죠.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직군을 같이 담당하는 삶이에요. 이 세상에 지금 시대의 사단은요. 이기적인 거요. 나를 위한 삶을 산다고 자꾸. 내가 중요해. 내가 중요한 사람 치고요. 직군 안 합니다. 왜 내 시간을 여기다 헌신합니까. 왜 내 물질을 교회에다 헌신합니까. 직군 안 해요. 그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언제나요. 직분 맡으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직분을 안 주셨다. 쪽팔려야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못 쓰겠다는데. 훨씬 쪽팔린 거예요. 직분 없는 삶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를 쓸 수 있도록 나를 기도해 주세요. 나를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쓸 수 있도록 나에게 직분도 좀 맡게끔 해주세요. 하는 것이 옳은 삶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데도 안 해. 참 희한하죠. 어떤 은혜를 그렇게 받는지.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쓰겠다는데. 하늘면 낙이 새끼도 거기에 순종하는데. 진승이야. 뭘 맡겨주면 막. 굉장히 막.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막. 고집. 교만. 자기 중심. 이기적인 욕만 쓰게. 안 맡깁니다.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돌돌을 통해서도 나는 영광 받겠다 했어요. 하나님은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에 대해서 소망하세요. 청년의 때 직붕 안 하면 결혼하면 직붕 할 것 같습니까. 한번 해보라니까. 내 자식이 있는데. 그래서요. 뭐 해라. 이기적인 욕만 버려라. 하나님 앞에서.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요. 뭐. 다음 번째 뭐요. 영적 전투하는. 하나님께. 직장. 그걸 뭐라 말하냐. 코라. 우리 청년의 이름이 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오늘.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야. 기쁘다. 야. 내가. 그럴 수 있다.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만큼. 열정을 내서요. 담임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셔 까지 했어요. 어제 저녁에 도착하셨대요. 미국에서. 전 미국에서 갔다 왔잖아요. 캠프. 일주일 동안 고생했어요. 나는. 체력이 안되는 봐. 역시 담임 목사님과 같이 어떤 사명과 약한가 봐. 난 그 다음 주 죽을 뻔 했거든. 담임 목사님. 나는 시차도 없다고.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하물며 건강마저도 채워준다고 약속하는데. 그렇죠. 직분 때문에 직분 때문에. 그게 담임 목사님하고 북목사의 차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여러분. 목사와 여러분과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뭐해라. 하나님 빼고. 코란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결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자. 이거 하고 싶은데 뭐가 없어요.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돼요. 뭔 말이에요. 내가 지금 그 힘이 없어요. 이 말 아닙니까. 자.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뭐해라. 오직 뭐해라. 복음을 잡아라. 진짜 그리스도끼리 붙잡아 보세요. 예수님.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아 보라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그리스도를 고백해보세요. 내 인생에 대해서. 매일 고백해보세요. 사건에 대해서. 만남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고백해보시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해보시라니까. 자꾸 그 고백이 뭐가 되도록. 내 체질이 되도록. 그러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마다 믿음이 생긴다니까. 믿음이 생겼다는 증거로 뭐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요. 사단은 기도하는 걸 방해합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가 안되고 있습니까. 당하고 있는 거라니까. 글쎄. 기도의 자리에 없습니까. 당하고 있는 거라고. 사단이.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시키는지. 진짜 진지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어보라니까. 하나님 뭐 시키는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삶의 방향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셔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힘과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단란트가 여러분에게 나와서 이 세상을 감당할 만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믿고 또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후추바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에 잠시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한 말씀을 주셨는데 각자 개인이 주신 말씀 잠깐 기록하신 것 또 묵상하신 것들 보시면서 또 앞에 준비된 황금홍 때 또 기도 제목을 이렇게 같이 또 적으시면서 잠깐 우리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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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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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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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잠재우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커플은 돌아오는 토요일 날 토요일이죠 토요일은 뭐라고요? Saturday 토요일 날 오후 2시 2 o'clock o'clock은 정각을 말하는 겁니다 2시 정각에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단위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또 결혼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결혼 예배이기 때문에 많이 오셔서 조금 처음 보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셔서 성가자로 축하해 주시고 또 함께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더 중요한 가정과 가정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결혼 예배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지 마시고 오시면 중요한 예배 캠프와 또 맛있는 음식까지 더 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꼭 토요일 날 시간이 남아서 오시는 게 아니고 예배 캠프를 오시는 분들은 꼭 오시면 함께 2시에 예배 캠프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내내 이번주에는 우리 한 분의 새가족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아직 슬그머니 등록 안하시고 이렇게 마치 클로킹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계세요. 모르겠지 하시면서 네. 그러신 분들은 오늘 나오셔서 간단하게 축복받는 시간이니까 나와주셨으면 너무나 뵙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신 청년은 윤송아 윤송아 청년이 오셨는데 아쉽게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하시지 못하셨는데 오늘 새롭게 또 오신 분들이 있으시면 우리 함께 앞으로 오셔서 축하라는 시간이 있는데 혹시 오셨나요? 등록 못하시거나 네. 오신 분들이 네. 끝나면 혹시나 무대가 앞에 나오는게 멋져서 못오신 분들은 끝나고 목사님하고 만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도자와 EBS들은 새로 오신 분들이 꼭 목사님과 만날 수 있도록 시간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예배 끝나고 만나갈 수 있도록 같이 임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역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보고인 경제로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생명 살리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특별헌금한 모든 청년들에게 하늘의 경제, 빛의 경제를 체험케 하여 주사 이사격이 주셨던 세메코너의 축복이 그의 모든 경제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름 없이 빛 없이 헌신한 모든 청직이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병든 자가 왔습니까 병든 부문의 아픈 부위를 어루만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이 날이 치유의 날이오 회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가족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예원께 와서 그냥 종교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에 고백하며 참된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전도한 모든 전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최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헌금한 모든 우리 결혼한 두 사람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가정을 통하여서 더욱더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복음 앞에 나올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저주와 재앙에 사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모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의 역사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불의숨의 이유를 깨닫고 세상의 모든 현장에서 도전하며 믿음에 승리하길 원하는 우리 영원께 모든 청년들과 이들의 모든 만남과 직장 현장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 지어다 아멘